오늘은 어제 촬영 연결신인데 엄마가 공범을 살해한 후에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는 장면이야 준기씨는 죽은 데 절대 움직이지 말고 알았지?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? 레디 액션 내 딸 어딨어 내 딸 수준이 어딨어 내 딸 수준이 어딨냐고 말해 말해 어디 있냐고 내 딸 어딨어 제식아 어디 있어 말해 어디 있냐고 왜 컷 오케이 좋았어 기자씨 진짜 연결 좋았어 우와 보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니까 준기씨도 잘했어 엔진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야 그걸 참네